이 땡큐 지금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자 다 좋아해요 이거 이거 최대한 나중에 이거는 최대한 나중에 하는 것 같아요 What? What? 네 대화해요 축하 근데 리키가 진짜 근데 비거리 아니면 반지 너무 필요 우와 우와 이거 아닌가? 아 근데 이거 와우 동생도 안갖고 아 됐다 됐다 네 형 뭔가 Hi Nice to meet you 그 타이밍? 잠시만 기다리지마 지금 손을 흥이고 그런거 어디서 배웠어 하지마 이거 직접 보여드려줘 이거 이거 들고 다녀야 돼 알지? 이거 한 손으로 들으면 안 돼 뭔가 오늘 왜 이렇게 당겨줘 You guys remember this? 라이브 진행 여기다 여기 여기 나 죄송해요 I appreciate 불안하구나 아 벌써 나온거야 결국 가져가 너무 고급스러워 난 뭔가 안해도 돼 저 숙소 하지말라고 숙소 혹시 책상 해봐야 돼 플랭 스프레이 도피 모세 너무 좋아해 오늘 신기해 오늘부터 써야 돼 아 네 누구야? 누구야? 놀리는거 아니야 이거? 근데 이런 아마 박본을 같아요 끝 감사합니다